안녕하세요. 부유코리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겨울철 오전에는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 표면에 맺힌 살얼음이 낮에 녹아 물이 떨어지는 결로현상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하우스에 생기는 결로, 관리 방법과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까지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로가 생긴다면 일단 그 주변에 전자제품이나 전기, 작물은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결로가 생기는 부분은 패드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느 부분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지를 체크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결로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현상으로 물체의 이술이 형성되어 발생합니다. 결로와 비슷한 빈결현상도 있는데요. 빈결이란 대기 중의 수증기가 고체로 변하는 현상 주면이나 물체 표면에 얼음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겨울철에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결로나 빈결이 생기는 이유는 차가운 표면과 따뜻한 공기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낮은 온도 표면과 높은 온도를 가진 공기가 만날 때 공기 중의 수분이 차가운 표면에 응축되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지표면이 빠르게 식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가 지속적으로 고온 다습한 상태라면 이는 결로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습 환경에서는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품고 있으며 이는 차가운 표면에서 응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풍이 부족하면 비닐하우스 내부의 공기가 정상적으로 교환되지 않아 수증기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공기 중의 수분이 응결되어 결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작물에 대한 물주기를 관리할 때 물이 지표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을 적절하게 건조시키지 못하고 고습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효과적인 환기와 공풍을 유지하며 작물 관리를 신중히 수행해야 합니다. 습한 공기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으로 땅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새벽에 환기를 해서 비닐하우스 공기 중 습기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난방으로 공기를 데펴서 하우스에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로가 너무 심하다면 결로 물바지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결로 물바지 작업이란 석갈의 아치 부분에 고리를 건립 고리에 물바지를 끼워서 석갈의 모양에 맞춰 끼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결로 물바지를 설치하시면 결로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고민하시는 분들 설치하실 분들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